인천 인천국제공항의 뱃길이 시작되는 이곳은 세계공항역사의 8연패에 빛나는 최첨단의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자랑,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서울, 경기도를 배후로 하여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도시와 인접해 중국시장을 목표로 하는 사업에서 가장 유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EIU가 인천을 세계 두 번째로 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선정한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인천은 외국인 투자와 국내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도 희망한국의 새로운 동력을 제시했습니다. 명성에 걸맞은 최고의 투자 환경으로 인천 송도가 근원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에 좋은 위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BMW 등 국내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성공시키는 등 다양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무대를 정립하기 위해 투자가 활발한 경제자유구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진했던 원도심의 기업 유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에는 GCF, 녹색기후기금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해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을 정립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글로벌 캠퍼스, 12개 UN기구 등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 아시아의 대표 도시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인천. 인천에 오시면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전국 최초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 무료 실시를 통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인천은 출산증가율 전국 1위, 인구 300만 명의 거대 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이오는 소리, 책읽는 소리가 들리는 인천은 창조적 문화융성 도시를 지향합니다. 유네스코로부터 2015년 세계체계수도로 선정된 인천은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의 메카로 사람이 중심인 도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고용률 1위, 노인 일자리 창출 1위라는 영예도 않았습니다. 해외 명문대학 및 세계유수대학들이 개교를 기다리는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서울 강남에서 인천으로 유학 오는 명품교육도시로 극부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은 음악과 산업이 융합하는 관광도시를 지향합니다. 다양한 문화 컨텐츠 및 헬스케어 시티, 의료관광재단 설립으로 해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 인천이 다시 한번 스포츠 도시로서 위대한 도전의 벽을 넘고 있습니다. 바로 2014년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스포츠 경쟁력 강화는 물론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과 환경을 위한 최적의 대외시설을 구현하기 위해 인천시가 발벗고 나섰는데 그린 스타디움을 도입한 6만석 규모의 주 경기장은 태양력, 풍력, 지력, 자연력으로 움직이는 친환경 시설입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최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아시안게임 사상 최초 스마트 아시안게임이 구현될 것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투명한 행정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도시 하늘과 땅이 함께 어울리는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